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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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올라가는구나 이뻐 그럴거면 용기책을 사는거가 했나? 어... 나나코도 하복 비슷한거 입었어 도지마 사이가 깊어졌다 누구랑 얼마나 사이가 깊어진게... 아 맞아 그러고보니까 아까 요리로 할 수 있었지 나 뭐했지? 책 읽었나? 밤에? 낚시했구나 껍질이 아빠라고 쓰여있었다 튀어 뭐하지 야채는 아직 4일이나 남았고 아까 산 책이나 읽을까요? 어 어... 내일 텔레비전 소개 안갈래 끊어 당장 홈쇼핑 시청해볼까? 오 보자 네... 좋은 상품 이번주에는 이거 재화부를 한게 이걸로 불과는 무관한 생활을 흐우 원더풀 잡초 서플리먼트를 두개 드리는 재화부 세트 잡초 서플리먼트가 뭐야 또 하나는 반온양을 한개에 오컬드청은 손쉽게 주살 페이퍼를 네개 드리는 이게 글쎄 2980엔이에요 음... 돈은 더럽게 많은데 한번 하자 재화부는 있어 아마도 깨츄 있지?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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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요 책을 읽자 어... 이거랑 이거랑 제가 읽어야될게 괴담백선도 가져왔구나 용기가 오르기싶다도 하면 좋을거같은게 용기 오르게 한 다음에 이거하고 나서 오토바이 타면은 보너스를 받는거겠지? 이거 할까? 백과 엄선한 책이다 몇개는 들어본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어 나갔다 세턴을 먹는단 말이죠 이게 무료 비온다 오늘 밤에 티비 나오겠네요 오늘 밤에 티비 나오겠네요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말에 임간학교네 아... 말이 임간학교지 하는거랑 노동밖에 없잖아 뭔가 빠질 방법 없으려나? 뭔가 빠질 방법 없으려나? 비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자고? 비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자고? 비오는 날에 오토바이 타자고? 어... 후배 사이가 깊어질 것 같다는데 아... 비오는 날에 하필이면 이거니 아... 아 그리고 아까전에 나 강두가 안갔죠? 퀘스트... 몇개 끼야 되는거 있는데 또 깜빡했네 오늘은... 최근에 산거야 결국? 그래서? 안 산거 사놓자 돈은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이제 어쩌나 이렇게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맞아맞아 금속쇠공 아까전에 그... 어? 미나마 송어 대신 나가주지 않겠어 이러네요 에? 뭐야 이따가 하자 음... 대걸레보다 좋은걸 사야돼 어... 거압도 거압도는 대걸레랑 능력치 똑같네요 어... 그나마 다행인거는 아... 후진거를 준건 아니네 쯔바이 엔더 이거를 살까? 만사로 되지 않을까봐 만사로 될거 같애 패스 패스 송어를 낚아달라 그러면... 음... 낚시를 하자 이거 밤에... 티비볼까기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낚시를 해놓는게 좋을거 같애 아까전에 남은거랑... 한마리 남았지? 무당벌레 그거랑 메뚜기랑 해가지고 낚시 두마리 하면은... 이나마 송어도 얻을 수 있고 산천어도 얻을 수 있고 산천어도 얻을 수 있고 오 그만... 낚... 뛰어라... 오... 안되안되안되안되안되 오... 엄청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항할거야? 오케이 이게 이나봐 송어가 아니네? 오... 아... 이건 예상밖인데? 나 이나마 송어가 낚일줄 알고 이거 됐건만 아... 이전에 TV에서 광고할때 물고기를 샀어야 했어 전엔 백프로도만 비오는 날에 백프로도 드물게 막 드물게 낚인다는게 막 낚이고 하더만 아닌거였어? 낚시 스킬 안좋아서 그런가 이건 아닐거같은데 이건 아닐거같은데 제기랄... 이래도 산천어고 뭐지? 순서를 거꾸로 했나? 산천어부터 하면 산천어부터 나갔을까? 산천어 낚고 송어 나갔을까? 치... 어... 챔넬을 바꿔야지 엉? 왜? 따분한 모양이다 마술이라도 해볼까 갑자기 뜬금없이 해봐 마술 어... 나나코가 이상하다는데 쳐다본다 마술도 할 수 있어? 마술을 보여주기로 했다 고무링을 검주와 중지에 건다 나나코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약자 생끼손가락으로 걸어준다 가볍게 쥐고 있는 손을 펴자 가볍게 쥐고 있는 손을 펴자 어... 고무니 순식간에 이동한다 짠! 약간 들키고 말았다 이런 날아간걸 보여줘야돼 나름대로 기뻐한것 같다 자! 나중에 나나코의 밤! 이런걸로도 기뻐하는데 잠깐 왜 날이 가는거야 어? 어? 뭐지? 밤에 아무것도 못했지 어... 나 오토바이 샀다구 아니 이씨 오키나 갈래하는데 어? 무슨 약속? 아니 잃어버린거야? 오토바이로 도시여성은 욕해버리지않게 지리를 모르는데 괜찮은겨 이거? 미리 알아둬야되는거 아니야? 길 잃어버리는거 아니야? 이거 갔다가? 아... 얘랑 엮기면 잘되는 일이 하나가 없는데 어? 주말부터는 인간학교다 어... 니놈들의 정신을 붙들어매는 교육의 장이야 네너들에게 모럴을 철저히 심어줄거다 모랄을 꺾는 녀석은 아까 모럴이라며 돌려보는다니까 명심해 어! 자자자자자자자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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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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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과 모랄의 차이를 모르는 거냐? 모럴은 도덕 모랄은 모랄 없어 보인 하나무라가 대답해라 그래서 모랄은 또 뭐야 사기 왜 선택지가 4개지? 오 하나무라 치고는 그게 아니면 레덕인가? 사기를 뜻한다 이전에 살해당한 여자애들 알지? 그런 녀석들이 모럴과 모랄을 동시에 깎는 거야 너희들도 같은 꼴 당할 거야 벌레같은 놈 말을 해도 꼭 아무도 고맙다 요스케가 고마워한다 사이가 좋아진 느낌이 든다 별로 필요 없는데요 같은 반이라고 특혜 받네 남자애 그 후배구나 자전거로 왔어 하하하하 락처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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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쿠토타고 왔는데 따라와 이걸 으 어묵 오시오네 아무리 응! 이곳에 붙으면 그곳에 그곳에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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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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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왜 뜬금없이 화내는거야? 에.. 신경쓰지마 그거보다 작전을 근데 뒤에 여자를 태울 수 있긴 한거야 잠시 후 계속 기다려보기로 했다 초여름 햇살이 기분 좋다 3시간 경과 햇살이 뜨겁다 넌 3시간이나 놀고 왔냐? 햇살 다 타겠네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무리한 것 같다 돌아가고 싶다 나 갈래 이놈들아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스키가 문제 칸지가 문제 내 탓인가 유스키가 문제지 뭐야 너 어허허 그냥 스쿠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허허허허 복복이다 어 어허허허허 힘드네요 야 야 든든한 후배에요 그니까 내가 탓인가 내가 탓인가 해준다는 게 어디야 그래도 어 꿈이 크다 내가 복수해 주지 나는 3분이면 된다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야 이거 카레 어 무슨 라면이야 3분이면 돼 3분만에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 불 붙었어요 너 빼고는 다 할건데? 겁먹었습니까? 오 많은걸 잃을텐데 정말 잃을게 없다고 생각하는걸까? 고주방경쓰기 안될텐데 아마 분위기 휩쓸려 3명이서 헌팅 대결하게 되었다 오호 어 설마 옆에 있는 여자애를? 이승구 절대로 질수없어 어 작은소녀 초등학생쯤 되는 여자애가 서있다 말을 걸어볼까? 관두자 어 이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말을 걸어야돼? 그거 말고 가게를 아 젠장을 가게 되게 많다 차집 샤갈 막 이런거 있네 나중에 여길 올 수 있을거야 아마 음 옷가게도 여기있고 영화 영화관도 있고 오 여자애 남자야 청주한 여성 흐 말을 걸어볼까? 아이 그만두자 흐흐흐 무섭다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해 아줌마들? 저기 얘기 들었어요? 사소시네가 손자를 봤대요 어머나 정말 말을 걸어볼까? 빅채 용이라 말을 왜 걸어? 중령 경찰관에서 말 걸어볼까? 왜? 아니 아무나 여자한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나한테나 걷는데 지인공? 괜찮은 거야 이거? 서점 가게 안에 사람한테 말을 걸지 마자 가게 안에 사람은 되면서 밖에 있는 경찰관인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지? 헌팅의 성공 전화번호 근데 뭐 전화번호? 긴금사건이야 사고생심 110번이야 그게 아니라고? 헌팅 대결 중이라고? 학생들 자유로워서 좋구나 나도 끼고 싶 응 어 나한테 묻어서 어쩌려고? 그런 걸 경찰한테 묻는다고 답이 남는데 청춘시젠은 더 빛날 수가 있냐고 어드바이스가 전화번호가 완고합니다 뭐? 내 전화번호?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부인도 자식도 있고 새로운 세계에 손을 뻗을 생각은 안돼 여드바이스는 더 빛날 수가 있냐고 여드바이스는 더 빛날 수가 있냐고 여드바이스는 더 빛날 수가 있냐고 정황하고 있다 전화번호에 묻는 거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어? 아 시간 흐르네 이거? 잠깐만 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나 본데 어 잠깐만 어? 얘기하고 있잖아 봤어 네 너희 집 주네스구나 CM 젖어 나오는 거 네네 에브리드 영라이프 영라이프 마트입니다 어 우리 좀 안내해 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전화번호라던가 전화번호 거기 쿠폰도 증정해 증정해 줄게 네 판지는 오 정황하고 있어 어이 내놓으라니까 저기 그치만 아 됐으니까 빨라 나두 시간 없단 말이지 미안해요 나 돈 없어요 어 난 그저 뜯어진 걸 뜯어줘 어 소매가 뜯어져서 실이 튀어나와 있다고 그래서 감침질 해주겠다니까 임마 죄송해요 뚫어져서 죄송해요 야 얘네한테 지면 문제인 거 아니냐 어 글쎄 이 청순한 여성한테 말을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저한테 무슨 용건이 있나요 이야기라도 자극걸러 안 돼 이야기라도 좀 아 저 음 저 그런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부끄러운 듯하다 나도 부끄럽다 어 죄송해요 저 너무 두근두근해서 긴장하고 있다가 뭐라고 잘 표현할 수가 없 표현할 수가 없지만요 괜찮아 진정해 뭘로 하지 진정해 아 네 이럴 때야말로 진정시켜야만 하겠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악의 기운에 이용당하게 돼버릴 테니까 뭐야 어 후 하 여성은 신모호프 하기 시작했다 후 이제 괜찮아요 제호는 신의 가호를 입고 구제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당신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세계는 이멘 망령이 넘쳐나며 절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잠깐만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절망은 사람들이 혼을 심식하고 그리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찾아옵니다 아니 저기 저 종교는 아 병사고 가족의 불행 모든 재난의 원용은 그것입니다 분명 희망을 구하는 당신의 혼의 외침이 제 혼에게로 도달한 것이겠지요 여성은 진지한 모양이다 아직 구제의 길은 남아있어요 우리들의 성기는 쉽게 기도를 올리면 안돼 여성의 눈이 맑아 안돼 자 해피니트 소울을 손에 넣어 당신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단 전화번호나 물어볼까 도망칠까 도망칠까 입교한다는 뭐야 이거 전화번호를 묻는다 휴대전화하니 그 무슨 무시무시한 짓을 그것은 인간의 탐욕의 산물 독전파를 받은 인간은 세뇌라는 마의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지 않으면 몸을 망치게 돼요 그런거 없나봐요 이 사람 가르침을 받았다 잠시동안 전화번호를 따지 못했다 망했어요 괜히 경찰한테 말했다가 시간 한번 날리고 이게 뭐야 이게 새로운 여자가 지금 한창 바쁘다니까 포기하고 싶다 다음에 또 봐 죽어버렸다니까 이젠 죽으라고 우려요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두면 구멍난다고 얼른 옷 내놔 인마 거의 옷을 벗기려는 식인데요 여자 둘 여자 둘한테 얘기를 걸어볼까 새로 나온 여자한테 얘기를 해볼까 미인 누님이에요 너무 화려한 분위기의 미녀야 말을 걸어볼까 너처럼 귀여운 애가 나한테 무슨 일로 혼자세요? 첫눈에 밝습니다 헌팅요 안녕하세요 혼자라 해야 할지 누굴 기다린 중이라서 작업 거는 거니? 나 말이지 연한 남자애는 꽤 좋아하거든 여러가지 가르쳐주고 싶어진다니까 이분도 좀 불안한데 넌 연상여자라는 거 어때? 나이는 상관없어요 라고 할까 젊어서 꽤 기운이 찬걸 놀아주고 싶어지는데 정말로 누나랑 좀 놀아볼래? 뭐라고 말해도 오늘은 무리겠지만 무리하게 손대는 취미도 없고 어른의 놀이 잔뜩 가르쳐줄게 꽤나 괜찮은 무리기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전화번호를 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어 놀고 싶어요 어떻게 노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곳이 빠르겠지 뭐야 금방 무리려나 지금에는 번호를 따낼 수 있겠다 묻겠습니까 물어보죠 오 그럼 특별히 알려줄게 나중에 걸도록 하렴 누님이 왜 전화번호를 얻었다 괜찮은 거야 위험한 거 아니야 나중에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버렸다 슬슬 집 앞에야 한 명밖에 못 닿는데요 얘도 뭐 요스케가 빵명일 거야 아마 바닥 쓰러지겠지 어땠어? 어 그렇겠지 오 오 이것도 카운트에 들어갑니까 오 오 한 시간에 얼마라고 하던데 뭔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나도 한 명 있겠는데 이 사람도 알고보니까 한 시간에 얼마 아니야 안 가르쳐준다 당연하다 하나만 받아도 얘네들한테 승리자네 이거 지금 걸어보라고? 얘 봐라 어 어이구 에 받은 전화번호를 걸어보기로 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오